자 그럼 1번부터 일단 풀에 해드릴게요. 1번은 얼굴이 이렇게 늙었다라고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돌아다니는 이야기죠. 늙을로. 그래서 노자인데 성의 대기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덕에 해당하는 인과 의에 얽매이지 말아라. 하덕. 상덕에 해당하는 무의, 무지, 무역의 덕을 추구하라는 거죠. 소박함을 지향하고 자연의 순수한 질박함. 그러니까 윤사는 옛날 표현 잘 쓴다 했잖아요. 삿댄 이런 표현 여러분 잘 안 쓰잖아요. 삿댄 나쁜 생각 같은 거 할 때. 욕심을 버려야 된다. 지식을 추구하지 말고 무지를 추구하죠. 그래서 도가는. 그럼 1번 사악한 본성. 사악한 본성은 인간이 성악설 순자 이야기하는 거고. 2번 고자 성무선악설 계속 출제 안 되고 있죠. 고자가 말했던 이는 마음 안에 있습니다. 평대모 5회 때 해드렸죠. 고자가 말한 이는 내 형제를 먼저 사랑할 수 있는 편에. 이런 것들을 인정하죠. 이는. 의가 바깥에 있다고. 정명. 노자가 깜짝 놀랄 이야기죠. 노자는 무명을 이야기합니다. 무명. 그때 명자는 저기 써있는 이름 명자예요. 무명을 추구해요. 무명이 천재의 시작이기 때문에. 이의적인 규범에서 벗어나고 무지무욕한 삶을 영위한다는 것은 무지무욕의 덕입니다. 무지무욕의 덕. 그 다음에 십이선악을 명확히 분별하는 것은 분별 안 되고. 모든 분별에서 벗어난 진정한 자유를 추구하는 게 장자의 소유유잖아요. 도를 삶의 기준으로 삼는 건 맞는데. 도를 삶의 기준으로 삼는 건 유불도 다 공통이죠. 유교는 하늘의 뜻에 따른 천도. 불교는 중도를 다다르게 한 팔정도의 수양방법. 그 다음에 도가에서 말한 도는 만물의 근원으로서의 자연을 뜻하는 거죠. 그런데 물질문명의 발전. 도모한다는 것 자체가. 이거 되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1번 문제에서도. 그냥 쑥 가지 마시고 이제 앞으로 기출. 우리 잘로기 때 봤잖아. 도모는 무한 것을 가져다가 그리고 꾀한다 그 뜻입니다. 뭔가 계획을 강구한다. 계획 잡고 일한다 그 뜻이에요. 노자는 아무 일도 도모하지 않아야 백성들이 알아서 저절로 잘 살게 된다라는 게 도가입니다. 그런데 도모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그렇다면 도가에서 출제를 했기 때문에 유교는 일을 도모하죠. 계획을 잡고. 그런데 유교도 도모하지 않아야 이런 표현을 쓸 수 있긴 있어요. 제가 평대문 때도 넣어드렸는데 군자가 무언가를 도모하지 않아도 임금님이 요임금과 순임금은 무의로, 무의. 심지어 무의로 정치하신 임금이다. 라고 나오게 되면 그게 바로 여러분 많이 들었던 공자가 썼던 비유 중에 군자가 덕에 바람을 일으키면 백성들이 풀처럼 알아서 놓는 거죠. 군자가 막 도덕적으로 가르쳐야 되겠죠. 막 가르치면 안 되죠. 그런데 군자가 도덕적으로 가르치는데 군자로서의 임금이 백성들 앞에서 도덕적으로 모범을 잘 보이고 행동하면 굳이 나서지 않아도, 도모하지 않아도 백성들이 잘 도덕적으로 따라오게 된다라는 것도 나올 수 있습니다. 도가가 유교인 척, 유교가 도가인 척 이렇게 할 때. 1번 정답이 3번이었는데 이 도모 표현 잘 기억하시고. 2번. 정의로운 인간은 참된 의미에서 자신이 가진 것들을 잘 조절하고 스스로 자신을 지배하고 통설하며 또한 자기 자신과도 화목함으로써 영혼의 세 부분, 이성기계, 욕망의 조화가 인간의 정의. 국가의 정의도 정의로운 인간의 본질은 이성기계, 욕망의 조화, 영혼의 조화. 이상 국가의 정의는 뭐냐. 지혜, 용기, 절제, 탁월함이 발휘되는 철학자, 방위자, 생산자의 조화잖아요. 국가의 정의와 인간의 정의, 실현방식은 조화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죠. 그거 출제한 거고. 연계교재 있는 거. 그 다음 을은. 아, 을은 제시문 중요하죠. 이거 선지로 될 수 있어요. 행복은 궁극적이고 자족적이며 이 모든 행동의 목적이다. 행복이 실현되면 다른 것들을 더 이상 필요를 하지 않고 최고의 행복은 관조하는 활동. 철학적 지혜에 따른 관조하는 활동을 이야기해드렸죠. 관조. 그럼 2번 보시면 지혜는 이성의 탁월함으로 국가의 모든 계층이 요구되는 게 아니라 국가의 모든 계층이 요구되는 것은 절제죠. 그런데, 그런데 그건 있죠. 철학자가 지혜로서 잘 정치를 하면 공동체 전체가 지혜로울 수 있다라는 건 공동체 전체가 유익할 수 있다 그 뜻입니다. 그 선지 낚이시면 안 돼요. 수능에서는. 철학자의 지혜로 공동체 전체가 지혜로울 수 있다는 것은 모든 계층이 지혜를 갖춘다는 건 아니고 공동체 전체가 유익할 수 있다는 거죠. 왜? 지혜는 철학자가 전체를 위해 무엇이 유익하고 유익하지 않은지를 아는 거잖아요. 그럼 철학자의 지혜로 통치하게 되면 전체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아니까 전체가 유익해질 수 있는 거죠. 전체가 지혜로워질 수 있는 겁니다. 3번, 중용은 옳은 행위로 점차. 중용은 실천적 지혜는 지성적 덕이고 그 지성적 덕 중에 철학적 지혜가 신, 자연, 고귀한 것을 관조하는 것이고 그 철학적 지혜에 따른 활동, 관조하는 활동이 최고의 행복에 해당이 된다 했죠. 실천적 지혜는 중용에 관한 지식이죠. 중용이 실천적 지혜가 아니고 이런 거 낸다 했잖아요. 행복은 영혼의 욕구와 관련된, 아 이거 되게 중요하죠. 영혼의 욕구는 비이성적 부분에 관련된 행복은 품성적 덕을 통해서만 아니 일단 지성적 덕이 중용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시간과 경험이 필요하죠. 교육 받고 시간이 필요하고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시간과 경험을 필요로 하고 그 다음에 이걸 가져다 비이성적 부분에 관련된 욕구 성장과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 성장은 식물이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욕구, 감각과 욕구와 관련된 품성적 덕이 형성이 되려면 지성적 덕에 해당하는 이성의 말을 잘 듣고 따라야 돼요. 그래서 이 품성적 덕은 잘 기억하시려 했죠. 그 영혼 뜯어들인 거, 비이성적 부분에 해당이 되는 비이성적 부분과 관련돼 있지만 이성을 나누어 가지고 있는 품성적 덕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영혼에서 이성의 말을 듣고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감정과 행위, 적절한 감정과 행위를 발휘하는 거죠. 중용은. 인간 이성적 능력의 발휘 없이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이건 둘 다 이성주의인데 말도 안 되는 선질로 오는 거죠. 정답은 1번이 됐던 겁니다. 나머지 평가를 알려주려고 공부하라고 문제를 냈던 거고 3번의 갑. 군자는 어떤 일에 대해서도 정당함, 마땅함, 상황의 적합함이죠. 그리고 이 제시문 나오면 비례물시, 시청언동, 얘가 아니면 듣지도 말하지도 움직이도 말아라 라고 나오면 순자라고 헷갈리지 말고 공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밑에 평가원이 친절하게 순자를 줬죠. 선왕의 예의를 제정하여. 둘의 공통점은 뭐냐면 둘 다 얘는 외면적 사회규범이라는 거죠. 외면. 맹자한테는 얘는 내면인데. 도덕적 삶에 있어서 얘가 필수적이다. 중요한 건 앞에 있어요. 도덕적 삶에 있어서 얘는 필수적이다라고 주장하는 게 당연히 공자고 마땅한 기준을 따르는 것이다. 그런데 얘의 실천에는 내재된 덕성보다 형식적 절차, 형식보다는 내용이 중요하죠. 그 내재된 덕성으로서의 뭐가 중요하냐면 인. 공자한테 내면 인이죠. 외면적 사회규범이 예고. 백성은 그래서 3년상 물론 형식적 절차를 버리라는 건 아닙니다. 3년상 치르는 건 중요하다. 왜 3년입니까? 네가 태어난 3살까지 부모 없으면 살 수 있었겠냐. 어제도 제 꿈에 어머니가 나오셨는데. 그다음 3번. 형식 버리는 거 아니에요? 형식보다 내용이 중요한 거지. 제사상 희양찬란하게 차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때 진짜 내 사랑의 정신 추모하는 게 중요한 거라고요. 백성은 선왕의 가르침에 따라 왕이 왕이 예법을 제정하지 어떻게 스스로 예법을 제정합니까? 그다음 타고난 도덕적 본성이 틀렸죠. 순전 성악설이니까. 백성의 생업문제 해결하는 게 얘의 궁극적 목표가 아니고 맹자한테도 백성의 생업문제 해결은 일단 도덕적 삶을 위한 수단으로서 이야기하는 거죠. 항산이 있어야 항심이 있다라는 것은. 백성의 생업문제에 관심은 있죠. 그래서 여기도 분배의 형평성 강조하고 분배의 재화에 많고 적음보다는 고른 분배. 여기도 자연을 복리방편으로 삼아서 백성들이 먹고 사는 거 욕구 실현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궁극적 목표는 아니죠. 백성의 생업문제에 관심은 있지만 정답이 여기도 1번이었고.